반가워! 나... 빨리 들어와. 어? 제주도인데, 여기? 잘라! 반가워! 어, 다들 복지장들이... 어려워구먼! 지금 시식이네요, 우리! 태현이는 지금...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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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달러를 하겠네요! 2조 달러... 2조 달러! 4달러! 우리 왜 왔죠, 이게? 오늘은 뭘 합니까? 오늘 달려나 방탄은 아미밤 비석을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해려온 김 부자, 김냐표와 아미밤 비석을 깨짓자죠! 오늘 달려나 방탄은 아미방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708년 김부자 김매표가 아미방 비석을 깨트리셨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미방 비석의 힘으로 인해 여러분은 조선시대 방탄촌으로 타임리프하여 왔습니다. 깨지면서 힘을 잃은 탓에 한 조각만 여러분과 함께 타임리프하여 왔고 다른 한 조각은 이 마을 어딘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미방 비석을 찾아 지금의 천시대인 21년으로 돌아가셔야 하고요. 오늘 찾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언제일지 모르는 시공간이 뒤틀린 장소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야지 세계관이 끝납니다.